엘 코가 큰 남자는 또 어디가 클까요? 코가 큰 남자 왜? 코가 큰 남자는? 뭐? 거기가 커서 뭐야? 아니, 코가 크면 콧구멍이 크지 않나? 그냥 콧구멍 얘기하는 건데? 동갑이에요? 성악.. PD님이 맞히면 어떡해요? 너 뭐하냐? 나 아직인가 봐 미안해, 솔직하게 미안해 방금 한 멘트 방송 나가요?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? 거기가 커 왜? 콧구멍 얘기하는데 왜? 거기는 콧구멍을 얘기한 거야. 이상하다. 얘들아, 얘들아. 편하게 해, 편하게. 너희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내가 편집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. 다음 문제. 그리고 꽃을 파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는? 꽃을 파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는? 시든다 뭐 이런 거 같은데. 시든이! 아, 정말 부장님! 열심히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없구나! 아, 이걸 맞췄어. 아, 진짜 맞췄어. 아, 진짜 맞췄어. 부장님이 있죠? 부장님이 있죠? 나온 점이야. 아, 이거 재밌네. 아, 이걸로 가자, 이거. 근데 이거 다 같이 하는 걸로. 이 게임 할 때만. 어차피 이거 재밌는데? 그러면 이 게임 할 때만 부장님이 잠깐 부조에서 내려오세요. 그래, 요새는 1박도 그러고 다 하게 스텝도 하고 같이 해. 다 같이 쳤 거죠. 이건 진짜 못 맞추실 거예요. 자가용의 반대문. 자가용의 반대문. 아, 어떡해!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아주니? 전부야. 온유 1점. 자가용의 반대말은? 커용. 커용.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, 일본말로.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, 일본말로.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. 갑자기 할아버지? 어디서 하는가 신이 맛있다. 다이져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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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 지금 형이 웃기면 안 돼. 지금 이름 안 좋잖아. 왜? 얘네들이 주인공이야. 아, 그렇구나. 다이져브. 조부가 다이져브. 그렇지, 조부. 다이져브. 아, 또 있어? 네. 소금의 유통기한은? 청일염. 오? 야, 얘 뭐 아저씨야? 야, 오늘 몇 살이야? 둘 살이야, 너. 저 스물여덟이 됐습니다. 스물여덟이야? 야, 오늘 2점이야 벌써? 2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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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믿음만 못 맞히고 있어. 자, 다음 문제. 잠깐만, 제 머리를. 어. 이거 했던 건데. 햄버거가 좋아하는 색깔은? 햄버거가 좋아하는 색깔. 맞추지 마세요, 부장님. 몰라, 몰라. 햄버거가 좋아하는 색깔? 햄버거가 좋아하는 색깔. 햄버거가 좋아하는 색깔? 우와, 이거 어려운데? 이거 되게 세련된 문제예요. 세련된 거 우리가 못 맞추지. 햄버거가 좋아하는 색깔. 힌트 좀 주면 안 되나? 힌트, 힌트. 사투리? 사투리? 이거 모르겠죠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사투리라 이거 안 모네. 햄버거가 좋아하는 색깔. 난 알았어. 사투리? 색깔? 햄버거가 좋아하는 색깔. 약간 와인에. 아, 정말. 너무 많이 줬나? 네. 괜찮아요. 여기서 답을 얘기할까요? 아니면 맞추기까지? 답을 얘기해, 답을. 정말 모르겠다, 이거. 버건디? 버건디? 해야지. ernstτη? 수요자들? 뭐 beautifu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